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 꾸준히 먹고 있는 식이섬유 아이모 푸싸가 식이섬유 밸런스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이모 푸싸가 식이섬유 밸런스는 식물성 식이섬유를 4200mg 함유하고 푸싸가 농축 폴리페놀을 372mg 함유하여 원활한 배변활동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마운 제품입니다. 저는 요즘 부쩍 뱃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막상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배변활동도 불편해지고 식단 조절이 마음처럼 잘 안 되어서 다이어트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본 아이모 푸싸가 식이섬유 밸런스는 과일이나 채소 등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저에게 간편하게 하루 두 번 식이섬유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이외에도 깐깐하게 선택한 부원료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고 다이어트하면서 평소에 간식처럼 즐길 수 있는 제품이어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모 푸싸가 식이섬유 밸런스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마마 이즈야티비 마마 이즈야티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